아 형 누나 얼마 만이야 너 수영 길렀니? 항상 길렀는데 한 5년 전부터 그래? 근데 누나는 평소에 원래 화를 진짜 안 내잖아 화내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해 인간에게 되게 실망했나봐 말을 못 알아 듣네 아 화내! 화 안된다며! 형은 화 많이 내? 난 많이 내 나는 그리고 1분 안에 후회예요 나 다시 돌아갈래 만 해도 된대 으아아아아아악 이렇게 욕하고 있어 누가 알았어 후회 한번 해야겠는데? 이 친구 후회하게 만드는데?